자 제가 이 휴밀리에이션 또는 함불 또는 휴밀리티 또는 함불파임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자 그 기본적인 그 에티마알로지 어근에 나와있는 그 휴밀리스 났다 자 슬라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이 휴밀리스가 왜 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꼬리 비슷한 휴머스에서 왔는데 휴머스도 흙 땅을 뜻하기 때문에 이 흙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 휴밀리에이트 휴밀리에이트 휴밀리스 휴밀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험불파머라고 해서 이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이 농부들이 이 겸손하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의미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춘다 했기 때문에 험불 그렇지만 낮춰도 너무 낮추면 저기 어떻습니까 이 너무 이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죠 보잘것 없는 미천한 비천한 이런 의미로도 험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험불은 두 가지 의미 크게 형용사의 의미로서 겸손한 또 하나는 보잘것 없는 미천한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동사의 의미로서 자 누군가 이 기고만장이 하는 사람을 이제 잠재우는 겁니다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겸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눅을 들게 만들다 할 때 험불이라는 걸 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조용하게 만드는 걸 떠나서 이 비하까지 하고 더 낮추고 비반까지 하는 의미로서 또 험불이 쓰이게 됩니다 자 이 험불이 겸손하다는 의미를 가질 때 그 겸손하다는 의미의 그 명사형이 휴밀러티 겸손함 겸손인데요 휴밀러티 험불하고는 꼴이 조금 틀려 보이지만 이 휴밀러티는 휴밀리스 할 때 여기서 살아서 다시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험불파이는 자 원래는 자 엄불파이 이 사슴 내장으로 만든 파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 엄불파이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파이죠 그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뜻으로는 험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냥 험불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험불파이가 되었다 그렇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단어로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전에 제가 얘기한 걸 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휴밀리스가 남을 낮추게 되면 이 경멸함은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로 휴밀리에이트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 교회의 명사형은 휴밀리에이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스토리스에 대해서 나느냐 흘게 살리라 애를 주제로 해서 강의한 내용들이 이제 큰 이 흐름 단어들을 지금과 같이 마무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보게 되면 여기서 휴밀리에스에서 살아서 모든 단어들이 서로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혹시 한번 더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보게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에게 유튜브에서부터 감사합니다.